안녕하세요. 웍티 검증 전문가 베가스입니다. 검증을 진행 중인 윈과 베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윈은 2024년 1월 15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으며 다른 도메인 주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브 IP 18, 183, 140, 98이며 위치는 일본이고 윈의 운영기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오롬에서 리뉴얼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윈은 오롬에서 리뉴얼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똑같은 사이트 명을 가진 윈과는 사칭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이트 명만 같습니다. 오롬을 운영할 때 먹티 사건은 없었으며 현재 리뉴얼 후에도 먹티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기간이 짧고 갑자기 리뉴얼를 진행한 정확한 의도가 파악되지 않아 먹티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썸은 2024년 2월 20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서브 IP는 104, 26, 7, 97이며 베썸은 아주 오래된 사이트로 판단되고 최초 도메인 생성일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카지노, 슬로트, 그래프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발매하고 있는 토토 사이트이며 낙첨, 페이백, 지인 추천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반 배팅으로 인해 몰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업체들은 다소 발견되는 먹티 사건입니다. 다만 증거 내용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먹티를 하기 위해 상생된 곳이 많아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충전내역, 안전내역, 베팅내역, 보유 머니내역, 고객센터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하시면 먹티 사건 발생시 큰 도움이 되고 과도한 충전 이벤트 및 신규 이벤트는 먹티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정권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대로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